테레미터 아 맞아 아까 더드형이 너골이 형 같이 게임하나고 있었는데 있으면 저도 우드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님네 아이고 뭔가 우드라가 꽉 새더라구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어제 컨트롤 싸움이니깐 근데 쓰레기 타면은 빡세긴 빡셀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쓰레기 타면 빡셀 것 같긴 한데 토트러시 하라고요? 아 그건 바둑이 탓장님이 하는 거고 아 남자들의 승부는 질컷 근데 쓰레기의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내가 좀 잘 못 싸운 것 같은데 과일은 더 필요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0불ㄹ 거대형이의 순순순 클랩 RP형 꽤 많은 줄 알았어 아니네 이거는 어차피 팀플하고 똑같애서 별로 기당끼 없애? 전투는 날 부른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미샤아2 전투는 날 부른다 가시의 뜻을 받듯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전투는 날 부른다 가오가라 지하우스 가오가라 영예강 나를 인도하리라 전투는 날 부른다 전투는 날 부른다 영예강이 나를 인도하리라 지하우스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전투는 날 부른다 지하우스 미샤아2 정 Central 전투는 날 부른다 지하우스 전투에 목마르다 전투는 날 부른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리와라 영예강 나를 인도하리라 남예강이 나의 목마르다 제하우스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지하우스 전투는 날 부른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하우스 전투에 목마르다 전투가 날 부른다! 미샤아2 아들루이하여! 제 하우스! 미샤아2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!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!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! 아들루이하여! 전투가 날 부른다! 전투가 날 부른다! 내 귀 Americus. род룩을 잡는 놀은 Mrs. 속 손가로, 전투하러 가야합니다. 칼라소스 칼칼 그렇게 좋은 일으키면, 또 이 시기까지 경기적으로 보내는 바퀴드가 다시 한 번입니다. 동점, 기무수, 전진다.. 성격을 닦아나는...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